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집값이 천전 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집을 가진 기성세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30대와 40대의 좌절감과 무력감 그리고 위기감은 기성세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사교육 부담은 늘어나고 이 상태에서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상태는 느끼는 부부들의 위기감을 담은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문정권에 충실한 지지자 남편을 둔 40대 주부의 청원은 그 제목이 비감합니다.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40대 중반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아이가 둘이고 무주택 점수도 있고 하니까 청약을 하자면서 몇 년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하니까 2억 원을 올려주더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둘 다 초등학생이라서 이곳에 한 번 더 살아야만 하기에 이곳에 사실 거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올려달라는 주인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주인은 자신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고 세입자를 드려도 전세를 1억 원 더 올려서 3억 원을 버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비용 1,500만 원 돈도 아니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라. 정부는 소심이니 그것도 임차인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과연 2년 뒤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100일 때부터 보내고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이 1억씩 오르는 이 서울 집값에 편성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입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자는 너희가 바보라고 그러면 집을 사라고 하시고 무주택자는 대출을 풀어주시고 하셔야 돼요. 청약이라는 아이를 낳고 초중고위를 사교육비 들이면서 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세대에게 고작 하신다는 청약제도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생애 최초인가요? 저희가 그 남들 오르는 아파트 가격 오르던 2015년에 집한 청약해 보르던 잘 모르는 제가 정말 나쁜 바보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40대 50대 그리고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둔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나요? 둘이 맞불이로 초군고 학생들을 키우면서 이 세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세금을 내오는 맞불이 무주택자들에게 정부는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 살면서 점수를 싸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경기도로 가서 서울로 한 시간 반거리를 출퇴근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청와대 청원에 올렸고 한 2천여 명 정도가 지금 청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읽으면서 참 딱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우선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 않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선 스쳐갔습니다. 시민 에서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대 주부에게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무슨 꾼에게 넘어가다니 참 딱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함과 동시에 믿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왜 믿었냐는 그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소유의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아주 잘 맞는 겁니다. 그 본성을 개조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의 본성을 개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것을 갖고 싶어 하고 특히 자기의 안식체인 집은 자기 소유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본능에 가깝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정부의 주택정택을 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정권의 중액 멤버들은 이른바 공공임대주택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집을 원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공공임대주택이 자기 집보다 더 나으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더 하시오 이렇게 권하니까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부의 주택정책은 부동산정책은 그런데 자기들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살 의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고 공공임대주택 좋으니까 공공임대주택 가서 잘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수요가 없는 곳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촉진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틀을 파격적으로 한번 바꾸어 볼 수 있어야 해법이 나오는 것이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40대 주부 이야기처럼 경기도를 가서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1시간 반 정도는 출퇴근을 어떻게 하겠냐. 오후 가면 3시간인데. 따라서 도심지는 고밀도 개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용적률을 상당폭의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도심지 인근에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안지 상실한 일명 비닐벨트라고 불리는 곳에 대해서는 그 곳을 이용해서 최대한 택지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모든 걸 단순화하게 되면 용적률을 올리고 그린벨트 기능 상실한 곳에 택지 공급을 증가시키라. 5월 6일 날 실시되는 영국 런던 시장 선거에 출마한 배우 출신의 로런스 폭스는 기선 정치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금기, 성력을 파격적으로 깨부시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서 저렴한 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의 공약은 한 문장으로 아주 명료하게 제시됐습니다. 방치된 그린벨트의 5%만 주택을 건설해도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방치된 그린벨트라는 것은 일명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비닐벨트입니다. 도심이 주변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비닐벨트들. 한국의 문제는 제가 그듭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문제입니다. 고루한 생각에 갇혀서 꼼짝 달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고루한 생각만 버릴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못 깨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의 유준선 교수는 최근 발간한 서울 집값 진단과 처방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상당히 유사한 개녀를 건축 전문가가 제시합니다. 서울의 용적률을 평균 20% 올리면 1기 신도시에 맞먹는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고 그 결과 서울 집값을 40% 하락시킬 수 있다. 저밀도 개발이 친환경이라는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그런 낡은 이론에 빠져서 서울시 용적률이 국토부 가이드라인보다도 50에서 100%가 낮은 수입니다. 서울을 지방도시보다도 저밀도로 개발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건축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그런 시민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주택 공급과 택지 공급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그렇지 못하면 제출산 문제나 이런 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만큼 국가의 경쟁력도 계속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생각을 좀 바꾸면 얼마든지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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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